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밤 토론을 시청했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당면한 문제와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 후보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유권자로서 저는 후보들이 이 나라를 위해 제안한 정책과 계획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보고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거짓으로 지지하는 나의 글이 그의 사이트에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정보 유포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권자로서 이번 대선에 대한 저의 실제 계획을 매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싸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카말라 해리스와 팀 왈츠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하는 이유는 그녀가 권리와 대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가 안정적이고 재능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며 혼란이 아닌 차분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성소수자 인권, 시험관 아기,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옹호해온 골뱅이 티몰즈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그녀의 선택에 큰 감동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사를 했고 선택을 했습니다. 연구는 모두 여러분의 몫이고 선택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특히 처음 투표하는 유권자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표를 하려면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한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스토리에서 유권자 등록 장소와 조기 투표 날짜 및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희망을 담아 테일러 스위프트 아이 없는 고양이 아가씨 아가씨